나는 영화를 볼 거예요. 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나는 책을 읽을 거예요. 나는 소설을 쓸 거예요. 나는 책상을 만들 거예요. 나는 책상을 만들 거예요. 나는 선물을 받을 거예요. 나는 선물을 받을 거예요. 나는 선물을 줄 거예요. 나는 선물을 줄 거예요. 나는 선물을 줄 거예요. 나는 선물을 줄 거예요. 나는 길을 알 거예요. 나는 길을 알 거예요. 나는 길을 알 거예요. 나는 발음을 모를 거예요. 나는 발음을 모를 거예요. 나는 발음을 모를 거예요. 나는 서울역을 지나갈 거예요. 나는 서울역을 지나갈 거예요. 나는 서울역을 지나갈 거예요. 나는 아기를 가질 거예요. 나는 아기를 가질 거예요. 나는 사과를 살 거예요. 나는 사과를 살 거예요. 나는 사과를 살 거예요. 나는 우유 팔 거예요. 나는 우유 팔 거예요. 나는 우유 팔 거예요. 나는 우유 팔 거예요 나는 문을 열 거예요 나는 창문을 닫을 거예요 나는 창문을 닫을 거예요 나는 창문을 닫을 거예요 나는 지갑을 찾을 거예요 나는 범인을 찾아낼 거예요 나는 범인을 찾아낼 거예요. 나는 돈을 잃을 거예요. 나는 돈을 잃을 거예요. 나는 전화기를 잃어버릴 거예요. 나는 전화기를 잃어버릴 거예요. 나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숙제를 끝낼 거예요. 나는 숙제를 끝낼 거예요. 나는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나는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나는 음악을 가르칠 거예요. 나는 음악을 가르칠 거예요. 나는 음악을 가르칠 거예요. 나는 음악을 가르칠 거예요. 나는 음악을 가르침 거예요. 나는 음악을 가르침 거예요.